찰스앤키스 에서 데려온 가방입니다 찰스앤키스는 가격대비 되게 좋은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가격이 정말 많나 싶을 정도로 가격이 저렴한 편이더라구요 따른데 이제 어떤 아이들 데려왔냐면 짜잔 블랙 컬러의 크로스백을 데려왔습니다 버클 부분은 골드 장식으로 되어있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스트랩이 되게 얇아 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스로 매도 되고 이걸 이렇게 올리면 숄더로도 들 수 있는 가방이에요 버클은 이렇게 눌러서 위로 올리면 되는데 그냥 많이 올릴았서 아.. 밥도 못 먹겠다 여기가 쉬어 여기가 쉬어 나는 이 맛은 날들끼리 어.. 아.. 아.. 저기.. 고추... 아.. 고추... 아.. 고추.. 수박 소금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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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었다.. 머플르 색깔 완전 같다 오늘은 이렇게 입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블루 컬러 니트로 포인트를 줘봤고요 그리고 숏코트를 걸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블랙 스커트, 울스커트를 이뤄주었어요 그럼 저는 나가보겠습니다 나는 내게 말을 할 때 사랑은 늘 부족하네 처음 번 어색한 사이처럼 너무 심하게 말을 해 우리 어떤 사이길래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루는 뭐 하나 없이 더 괜찮은 줄 알고 있었나봐요 그때는 난 내 맘에 둘 수 없었어 오늘 데일리 룩은 이렇게 입어보았습니다 예전에 겨울아웃터 하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요 리버시블 무스탕을 뒤집어서 입어 주었고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버터 옐로우 컬러에 터틀넥 티로 포인트를 한번 줬습니다 그리고 그레이 컬러에 데님을 입어 주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팝업 장소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gehabt youtubers Type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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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예뻐요. 아, 예쁘다. 오늘은 이렇게 입어보았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오늘 코디 뭔가 뉴진스 코디 같지 않나요? 실제로 이 아노락 그레이 컬러는 제니가 입었었어요. 이렇게 화이트로 브이넥으로 되어 있고 끝단에도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편하게 조거 팬츠를 입어주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에어팟 케이스인데 제가 체인만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가방처럼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덩크로우를 신어줄 겁니다. 오늘 뭔가 힙한 코디를 입어서 포즈도 이렇게 왠지 피해져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내려갑니다. 1층. 문이 닫힌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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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1층. 2층. 1층. 3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바지는 아이보리 컬러의 팬츠를 입어주었고 오늘 키포인트는 이 옐로우 컬러의 머플러입니다. 예전에 보카바카에서 선물로 받은 머플러인데 이 옐로우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특히 이 끝단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 여기 머카바카에 가죽 패치도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 머플러를 옆으로 이렇게 휙 둘러주면 이렇게 포인트도 되고 이 카멜 컬러 코트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코트 핏이 이렇게 A라인으로 퍼지는 핏이라서 되게 귀여워 보이는 핏이에요. 그리고 두께감은 많이 두껍지 않은 딱 핸드메이드 코트 두께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발은 오늘도 미디 부츠를 신어 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이 소금은 진짜 이 소금은 너무 맛있어 보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애들이 친구들은 1대1로 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봐. 내가 왜냐 어제께 물어보고 싶어서 예쁘네. 딱 시켜봤는데 너무 회사장도 안 시켰는데 몰라가지고 시켜먹자 이러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지현이 말하라고 해서 커팅실 한번 잘라보자 이거 어쩌라고 봐 생일 축하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해볼만한 가치 난 귀여웠어 이거 시켰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 매우 조금 싶어 소라 노원 통장 내 우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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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совершенно 사과 사과 다시 마성을 델 너가 했던 표현들이 나를 말한다는 걸 몰랐어요 이젠 조금 늦었나 봐요 우리는 서로가 원해도 받아지를 않죠 사랑하고 있다는 말 어려우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더 멀어지겠죠 조금 더 널 보여줘 사실 조금 불안하기도 해 이대로 너와 끝내기에 우리 사랑이 커져서 널 놀 수 없어요 입술이 따뜻한지 알고 싶어요 너의 손을 잡아보고 싶어요 난 어떤 생각을 할지 네 맘을 두드려 하루쯤은 뭐 너 없이도 난 아무렇지 착용한 핏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 패딩은 에피그램 제품인데 엄청 따뜻해요 이거 카라도 탈부착이 가능해서 원하는 느낌으로 착용하실 수가 있고요 셀비지 진을 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오늘도 패딩백 들어주었고요 장갑은 요거 하늘색깔 장갑 들고 갈 거예요 저의 찐 데일리 털부츠 막피쉬 숏 부츠를 신고 나갈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또는 저의 찐 데일리 털부츠 저의 아들끼리 털부츠 델이 Cerra 제게 데일리 털부츠 저의 아들끼리 털부츠 저의 아들끼리 털부츠 오늘은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아서 따뜻한 패딩 코디를 입어보았습니다 입고 있는 점퍼는 시즈미스 제품이고요 길이감이 여기 무릎까지 오는 기장감이에요 이 카라 부분 퍼는 탈부착이 가능해서 원하는 느낌으로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엄청 가벼워서 편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허리 부분에 스트랩을 묶어주면 이렇게 A라인으로 퍼지는 스타일의 핏입니다 소매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트렌치코트 입은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이 카라 부분에 달려있는 펄을 떼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죠? 안에 이너는 아이보리 컬러의 터틀넥을 입어주었고요 차콜 컬러의 올 슬랙스를 이렇게 입어주었어요 그리고 이 귀여운 가방은 토이트 가방 브랜드인데 컬러가 약간 라이트 그레이 컬러거든요 쉐입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함께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너무 튀지 않고 깔끔해서 직장인분들 출근 룩으로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찰스윙키스 가방 살 때 이 신발도 같이 데려왔거든요 픽업을 뒤늦게서 했습니다 이게 미리 한번 신어봐서 다 가면은 뺀 상태예요 이 종이들을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거를 구입을 했거든요 이게 둥근 쉐입이라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굽도 있는 편이에요 이정도? 신없이 좋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갈면은 전부 다 못한다고 이걸로 타면을 공개할게요 다시 구매해서 이렇게 보관은 방식이 텍스윙키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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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다. 옆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클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멍이 다 나있었는데 이거는 여기 부분만 구멍이 크게 나있어요. 그래서 지비치를 여기에만 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넘기면 이런 느낌이에요. 또 크롭스는 지비치에 꽃꽂이 좋아져요. 아주 귀여운 아이템은 한가득 사왔어요. 일단 이 색깔의 계란 후라이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이따가 달아보려고요. 이렇게 간지날 수가 있지. 이렇게 간지날 수가 있지. 이렇게 간지날 수가 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